K3 리그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과연 그때의 좋은 기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윤균상 감독의 오늘 선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골키퍼 김재현 박동혁 미눈기 장재원 박진포 윤대원 이한세 구종욱 임예닮 그리고 정종원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와 배교에서 총 3자리 바뀌었습니다 미눈기 박진포 이한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1명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길 떠나온 창원FC입니다 이영진 감독의 베스트11 만나보시죠 임채원 골키퍼입니다 이팀인 오경재 김규환 이승현 이현성 전성진 손준석 이인규 태연찬 그리고 문술범 선수입니다 네 창원도 지난 경기와 대교에서 한자리에 변호가 있습니다 이팀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면서 이영진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득실차에서 앞선 6위 자 이번엔 오른쪽 울산의 공격입니다 전환이 좋았어요 반대편에도 동료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임예닮 가운데로 자 때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열어줍니다 잡아놓고 크로스부쳐 박스 안쪽에서 2명의 공격수가 지금 몸을 날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임채원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시 보시죠 임예담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여기서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가 올라왔는데요 정종훈이 발을 한번 뻗어봤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임예닮도 침투를 해가고 있었고요 걷어냅니다 지금은 컷백 크로스가 정확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수비가 그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4위 공간 통과됐어요 태연찬 자 살아있는데요 다시 갑니다 오른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박스 안쪽에서 우당상탕하는 사이에 창원에게 볼이 왔고요 마무리 슈팅까지 기록을 하면서 일단 공격을 마무리 짓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태연찬의 슈팅 그 이후에 밀고 들어갔던 손준석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몸을 날렸네요 왼발로 붙입니다 가운데쪽 헤더 헤더 살아있습니다 바로 때릴 수 있는데 dug 오齊어 끝났어요 자 계속 이어지 프리킥 찬스를 가져오는 창원앤프씨입니다 태연찬의 오른발 띄웠습니다 박스한 헤더 세컨볼 문설범이 따라갑니다 멀리까지 못했고 문설범 멈춰놓습니다 돌아 뒤는 오경재에게 자 애매한 연결 두 명의 협력 수비 이겨내는 울산 결국에는 끌어내고 있는 울산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찬스 이어집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붙였고 침투하는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정리됩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9라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과 창원FC의 맞대결 전반전은 아직까지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을 떠나온 창원FC가 전체적으로 울산시민축구단에게 경기에 주도권해진 경기였고요 라인을 데려선 울산시민축구단을 두 줄 수비 형태로 창원FC에 맞섰고 간간히 빠른 역습을 통해서 상대 본문을 노려봤습니다만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 무승부가 나왔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양 팀의 공격 흐름 날카롭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후반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을지 잠시 쉬었다가 득점이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입니다 자리를 잡았고요 흙을 올렸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창원F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반전 역시 시작하자마자 전성진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갈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성력을 활용해서 풀어 나왔고요 윤대원 뜁니다 잡아당겼고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 선수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태연찬의 오른발 코너킥 갑니다 반대표 두하마수 김기환의 득점 1대0 창원FC입니다 지금은 뒤쪽으로 볼이 흘렀는데 이 흐른 볼을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먼저 앞서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의 정교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순간에 곧바로 킥이 올라왔고 창원FC의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느린 그림을 다시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뒤로 흐른 공 세골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 공에 대해서 수비수가 머리를 갖다 댔는데 아 조금 더 자세히 성의의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김기환 선수 앞에서 득점을 원하는 울산의 홈팬들 후종국 붙입니다 박스 안 갑니다 헤더 골팬 세컨 볼 결국 잡아내는 임채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헤더가 골대에 맞고 나오면서 거의 득점과도 가까웠던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 나왔는데 이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구종국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박스 안에서 동료의 머리가 닿았습니다만 이 절묘한 교적을 쳐냈던 임채원 골키퍼였어요 사실상 핑거팁으로 막아냈고 끝까지 지금 박동혁 손수 재치있게 풀어내고 측면 전진 꺾어줍니다 태연찬 문술범 왼발로 붙입니다 가운데 문술범 투전 성진 창원의 새로운 득점 공식입니다 지금은 터치가 됐는지부터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골키퍼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이 순식간에 점수 2대0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 시작점이 됐던 것은 문술범의 발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제스처는 있었고요 전성진 선수가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걸 봐서는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전성진 선수의 득점이라면 전성진은 네 번째 득점 문술범은 시즌 다섯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겠습니다 임지영 골키퍼입니다 문술범의 백힐 전달이 됐어요 이현성이 반대로 전환 높게 뜬 공 김성진 터치가 제대로 됐습니다 직접 때릴 수 있는데요 안쪽 넣어줍니다 원터치 연결 김성진 잡고 실패 아 작품입니다 스코어 3대0 청원FC 아 지금은 김재형 캐스터 말씀처럼 지금 그야말로 완벽한 작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오른쪽 문술범부터 출발했던 공격을 왼쪽에 김성진이 마무리 짓기까지 군대 넣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거의 게임을 하듯이 패스를 주고받았고 지금 슈팅하기 전에도 완벽하게 타이밍을 재고 수비수 다리 사이로 또 곧키퍼가 쓸 수 없는 구석으로 완벽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3 리그 수준 이렇게 높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나온 것 같고요 교체 투입된 김성진의 득점으로 청원FC가 간격을 벌려나갑니다 아 김성진 선수는 이렇게 되면 본인의 리그 두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됐고요 구정국이 갑니다 오른바 퍼치 임채훈이 무실점을 이어갑니다 아 지금은 정말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 올라가는 창원FC예요 세 명이 함께 뜹니다 왼쪽 오른쪽 모든 옵션 열려있습니다 문술범 문술범 직접 가요 문술범 걸렸어요 걸렸지만 들어갑니다 태연찬의 득점 이제 4대0이 됩니다 아 창원이 프리킹 이후에 수비에 성공을 했고 빠르게 공격으로 밀고 나오면서 팀이 네 번째 골 이 경기 승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찬은 4경기 연속 득점을 완성합니다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창원 기어코 네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확실하게 격차를 벌려줍니다 지금도 문술범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욕심을 부렸지만 그 이후에 볼이 흘러나왔고 태연찬 선수까지 빠르게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술범의 드리블 한 차를 끌어냈는데 여기서 이 공을 다시 낚아챘던 태연찬이었어요 지금 태연찬 선수의 움직임을 칭찬해야 될 부분이 문술범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는 카메라에 태연찬 선수가 잡히지 않았어요 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까지 태연찬 잘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마지막이 남아있는 1분 후회 없이 보내길 원하고 있는 울산 시민입니다 자 뒤로 꺾은 밀스 약간 애매했는데요 끌어집니다 끌어집니다 김동윤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드롭슛을 좀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승리로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창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마지막 공격을 한번 놀아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시 뒤로 내줬고요 장재원 슈팅까지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번 패스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찬스까지도 지워내고 있는 창원FC의 수비였습니다 K3리그 9라운드 맞대결 울산시민축구단과 창원FC의 경기였습니다 창원F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스코어 0대4로 원정길에서 기본적인 승점 3점을 따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전반전에는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후반전에 무려 4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4골도 모두 창원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원정을 떠나온 창원이 조금 더 공격력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4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창원은 승점 16점 5위까지 점프를 하게 됐고 선두권 지립에 성공하면서 1위 경주한 수원과 2위부터 4위까지의 팀들을 한 경기 차로 따라 분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승리를 원했던 울산은 좀 안타까운 패배를 떠안고 말았는데요 양팀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K3리그가 아직 3분의 1도 안 지나갔으니까요 팬 여러분 많은 관심 다음 라운드 다다음 라운드에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재현이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의 이민규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